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크흐헣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릉티비다 할거 같은 신들의전쟁 신들의전쟁입니다 반가워요 전 BJ루인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내 CPU 정률이 왜이렇게 높지? 내가 뭐 해 놓고 있냐 미안해 잘못 때렸어 사실 높아져서 그런거 아냐? 아무 때렸어 아니 아무튼 반가워요 내 컴퓨터는 구리지만 하고 말겠어 CPU도 구리지만 그래픽카드도 구리지만 닥쳐 노트북보다 구리지만 듀얼 모니터인데 노트북보다 구리지만 신대전쟁은 못 아는 컨텐츠니까 설명은 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할게요 tal proc 아 앞에 봐 자 됐습니다 듀얼 맞을래요? 자 여기서 보다 보다 자 봐 여기 brains 껍떵 루인! 이리로 와라! 빨리! 내 시작한다! 내 시작한 뒤! 딱 들어라! 딱 들어라! 딱 여우개 쫑긋한 거 딱 들어라! 좋다! 좋다! 반응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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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빨리! 빨리 하라고! 자 해! 할게! 빨리 와! 안녕하세요!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좆같은 여의안이라고 합니다! 됐어! 드디어 끝났어! 딱 들어라! 빨리! 장작! 1분째를 처먹었어! 이 새끼야! 빨리해봐! 딱 들어! 아니 다들 장애인이 됐어! 흐흐흐흐 딱 들어! 줘라! 빨리 이마! 해보자! 해보자! 어! 니! 그! 돌! 오케이! 와우! 나 5피 빼줘요! 언제 5피 줬어 내가? 아! 노아가! 나도 5피 줬어요! 우리 뭔가... 남매라야 되나? 휴휴 ㅎ핳 자 ㅎ핳 저분 자살했는데요? 오지만어 자 해봐 어...스킨이 언제지 바뀔지 참 궁금한 접니다 한 시간 뒤에 바뀝니다 자 해봐 한 시간 뒤에 아닌데? 바로 바뀌었는데? 바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나도 바로 바뀌었어 반가워요 이분은 원래 곰이 아니라 일러스트 담당하시는 분이죠? 나 삔다 맞다 사람 무섭해서 땜빵으로 채웠어요 사회자 오랑 사회 왼쪽 귀 안에 아 여기 아니 남매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좀 해봐 아 지금 자기와 잘못했고 사람을 때리네 둘 다 죽었네 딱 조용히 하고 자기소개 딱 들으라마 빨리 어... 마이 룰 이즈 소셜리티 펄슨 탁쳐라 마 영어 쓰지 마라 마 강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 인원으로 3대3 그리고 4대3명까지 이렇게 와드 퐉 뭐라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왜 이래 얘네 왜 왜 뭐 뭐라 했음 내가 자 얘들아 팀 뽑자 님 님 옌병이냈어요 응? 님 옌병이냈다고 아싸 파란색 야 오랑게 어? 왜? 나 사회자 왜 그래 아 나라고 미큐어 야 왜 왜 둘 다 같이 들어오냐 내가 양보해준다 내가 몰골이 대단한 걸 양보해 주다고 무슨 짓이잖아 근데 랑키오빠 이거 팀 확인할 필요 없잖아 어? 어? 짜가 아이씨 에꺼 에꺼라고 됐스 하 참 나 하 참 나 하 빨간색 아아 아 잠깐 루이냐 파란색이야? 에라이 나 무서워 나만 화면이 뒤껴지나? 아 빨리 가 미안해 나 혹시 이거 선포기 소리 들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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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기 소리 들리냐고 안녕하세요 어 에라이 씨끈다 어트 여기 있께 여기 있께 아 여기 있구나 빨리 빨리 뽑아 양털 들고 와 야 유윤아 고등 좀 할거 같으러 양털 무슨 양털 무슨 양털 무슨 양털 무슨 색깔이냐고 양털 무슨 색깔이냐고 인생 뭐 있나 이즈리얼 궁맞으면 끝나는 세상 에이 더러운 세상 됐어 야 다 들어봐 태극기가 휘날린다 어 없어졌어요 어 어 어 이거 팀 벨이 이거 지리는데 이거 흐허허 지리는데 이거 팀 벨이 지리는데 이거 딱 됐는데 야 이거 선마 시작하시죠 네 그 능력중에 제이슬 아니 제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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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능력이 있을거에요 그거 나오면 말해줘요 그리고 크리퍼 크리퍼나 분보 나오면 말해줘 그거 두개는 삭제할거에요 오케오케 자 난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팀으로 누르겠어 자 야 자 민불아 일로와봐 시몽아 비켜야 닉도니가 찍지 아 빠가야 좀 빨리 진행하자 이거 버튼 눌러 눌렀어 야 시몽 여기 시몽이 왜 블루팀 되냐 야 시몽아 니 빨개타 다시 눌러라 야 민불아 다시 버튼 눌러 민불이 강제 팀 변경했어 됐어 자 자 여러분 이 능력을 뽑아야죠 잎돈 너 안 눌렀는데 어 어 너 안 눌렀는데 빨리 눌러 잎돈 너 안 눌렀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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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그만해 자 삐차 삐차 삐 맞아 이거 투표하죠 아닌데 쉬운데 이거 비제미노건인데 에이씨 투표하죠 크리퍼요? 다시 나이스 나이스 나 마녀였는데 자 다시 한번 스토리 저거 빠르게하면 팀원 수술이야 내가 크리퍼야 크리퍼야 크리퍼 너 자주 걸린다 너 크리퍼야? 레알로 응! 오케이 다시 해 아폴론 아 이런 오케이 너 누..누..누가 부담스러워 그렇게! 졸라 귀여운데 지금 어? 나 붐보야 아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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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번에 이번에 그냥 클리퍼 붐보 다 해보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럼 쓰면요 이거 뭔데 아 이거 와 헤르베스가 나야? 자 여러분들 미즈비네 거 한번 해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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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놈아 아니 썰놈아 왜 바꾸냐고 또 엄맘 자 여러분들 자 재울 수 없죠? 어 재울 수 없죠? 이따구해 아니 왜 이따구해 이따갈까? 저 재우스에요 아 저요 자 여러분들 그냥 빠이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9시 5분 9시 5분 10분 뒤 10분 뒤부터 스폰서 정해야되 스폰서 정 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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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어 이미?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디스탈트 네 여러분들 9시 반 부터 킬타임이에요 그래, 35분. 35분의 킬타임. 35분. 오케이. 아, 나 좀 구아 때려. 정수리가 너무 탐나서구만. 내 정수리가 뭐. 정수리가 정말 탐나게 생겨, 탐스럽게 생겼어. 따라가.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위블이 왜 나가지? 위블이 나가면 안 돼. 우리 팀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나갈게요. 화면이 이상하다고요? 뜯다. 자, 거기 안에 상자 안에 다 넣어놓고. 자, 나무를 캐. 내가 땅 팔 거예요. 땅 세 칸이니까 두 패만 캐. 세 칸 다 캐면 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봐, 자면. 뭔가 안쓰러운데. 땅 캐다가 그러면, 누인이 나무 캐고 있으니까. 처음 싸봐서 그런지. 렉이 자주 끈거든. 아, 사회자면 좋겠네. 저기엔 능력 뭔데? 술? 얍, 수레신. 야수오임? 술. 술. 와, 여기는 아주 남매끼리 쩌네. 콤비가. 남매 콤비 쩔어. 저 위물이 한두 번 해보는 시간 있네, 저거. 네? 루인 땅이었어. 루인이 가. 여기는 왜 이렇게 그냥 가족 같냐? 아버지. 조용히 해, 이년아. 아빠. 아니네. 오빠네. 미안. 루인 땅이었다고 오라고. 아버지 제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와, 개쩐다. 루인 땅이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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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렉 걸렸어. 가라. 나 렉 걸렸어. 야, 건들지 말아봐. 나 렉 걸렸어. 오, 됐다. 뭐지? 애들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야, 흙 좀 던져줘. 반셋만 던져줘. 나 반. 나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온 거야? 모든 후로는 나에게 있다. 네가 가겠어. 빨리 가. 미블이 달려. 애들 다 올라갔어. 세 명 다 올라갔어. 내가 사치인데? 빨리 밀고 와. 어, 우와, 우와. 나 피 올라갈 수가 있구나. 인생 망했어. 이분들 이상이야. 저 같이 못하겠어요. 무슨 소리가 없 executing.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어, 아. 안녕히 계세요. 뭐야. 나 죽을께요 심웅 심웅 아니야 닉돈이가 밀었어 심웅이야 내 템은 심웅이가 먹었다니까 템몽은 심웅이 죽인건? 닉돈이 지금 완료? 언니 나 왔어 땅 다 캤어 아니야 한 칸 더 캐야돼 아니 나 맛있는거 가져왔어 여기는 아무나 안봐 맛있는거? 맛있는거 가져왔어 고기? 아니 이노라 너 능력이 뭔데? 나 나 나 잠깐만 하데스 하데스가 뭔 능력이지? 개좋아요 10% 확률에 아이템을 잃지 않는데 진짜 좋은거야 그니까 좋은 아이템만 다 민브리한테 주면 아이템 잃어버리는게 거의 없다는거 그렇게 20% 확률을 잃어버리고 조용히해 이 새끼야 만세 난 끊어요 잠시만 일단 가운데 아이템은 다 완료됐고 일단 가운데 아이템은 다 완료됐고 일단 가운데 아이템은 다 완료됐고 공부한게 있어 형 형은 우리팀이야? 아니면 사회자 사회자 왜? 그냥 우리팀같아서 어? 숨겨진 3대3 4대3이지 뭐야 민브리 용광로 만들줄도 알아 한두번 해본게 아닌데 정말? 잘하네 애들이 하드사 많이 해봤어 잘하네 나보다 잘하는거 같애 근데 이거 한 칸 루임보다 똑똑해 아 아니구나 이쪽으로 한거구나 지리구요 탈주가 루임보다 똑똑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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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기분다시인가 기분다시야 아 그래? 정말? 아닌거 같애 스툭 흙이 필요하네 흙이 필요하네 흙이 필요하네 흙이 필요하네 흙이 없쩌 테크 성장안에 넣어놔시야 의미를 아이 나무 잘잘하게 성량 좀 몇개 박아줘요 뭐 아 정말 아 아 자연을 자연을 그 나쁜 사람 난 자연을 사랑했어 이 구조 널 사랑하겠소 널 사랑하겠소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소 지금 지금 이 순간처럼 지금 이 순간처럼 나 할 거 잘했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소 그냥 빨리 해 널 사랑하겠소 널 사랑하겠소 자 다이어트 게임 하나 만들어줘 야 줘봐 내가 다이어트 게임 만들어줄게 박아 잘했어 박아준다고? 알았어 일로와 잘못해 제 정소리 이거 그냥 자 먹어 나랑 닮았다 나랑 꼭 닮은거야 아 주먹어 이분도 이상해 나랑 닮은 국깅이야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루이님 아 눌러야겠다 아 눌렀는데 계속 갈기고 있다 이비추천한 bj이다 아 미안하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일주일만이라 너무 헷갈려 좋아요는 뭐야 도와요 어느나라 말이야 도와요 어느나라 말이야 도와요 아 루이 꼬리 존나 탐난다 나도 이렇게 꼬리를 꼬리를 달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지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잘가 왜 이래 노래 부르는거야 하 아니 님 좀 제발 존나 은스카나거님 어떠존나 뱀파이어같이 쳐을건지 옆에서 존나 몰래 쳐다봐 저 형 원래 잘하잖아 아니 애들 잘하는데 형 여타 안 볼 때도 그러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 존나 불쌍해 모든 남성들의 로마 예이구나 뭐해 나 여기다 그거 설치할거야 뼉파루 어차피 실패했잖아 뼉파루 뼉파루 싸는데 어차피 실패했잖아 실패 내 옆에 손잡은 lied 넘어 여기서 앉아라 luego 꽉 으 울 우리 킬타임 언제랬지? 45분 35분 35분 15분 동안 아니 20분 동안 뭐해? 뭐지? 야 금지 뭐 있지? 용암다리하고 용암다리 놓고 도망가는 거하고 용암다리하고 상자털이. 용암다리 창털. 창...털. 창...털. 창폭도 안 돼? 안 돼. 아이템 날아가잖아 몇 개. 어차피 폭파할 수 있는 운이 없을 텐데. 음 잘 캐고 있구만. 나 어차피 술의 신이라서 쓸 데도 없는데. 술? 소리에게 술? 소리에게 술? 물 타려도 안 되지. 얍 니 물 타려도 안 돼. 오케이. 어. 의자 막을 수 있잖아. 못 막을 수 있어. 어? 못 막을 수 있어. 오케이. 내 적팀 가서 용암에다 다 물 벗고 있잖아 조용히. 어? 그랬어 봐. 뭐지? 여기 완전... 신의 능력이 열 두 개고 열 두 개가... 아 맞는 게 똑같애. 아예 똑같애 거의 진짜. 어? 걸렸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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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 아니 내가 너한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게잇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고 죽는다. 오옹. 이안 님에게 묻습니다. 왜 사세요? 뭐라고? 왜 함? 뭐라고? 여기서 블레이즈 막대 필요한 사람 저 필요 없어요 나밖에 없나? 냐하아 만들어 둬야겠다 그러면 얘 마이콜 썼지? 림블이 말 안하면 루인 이거 타니까 이렇게 이거 타니까 이렇게 아니 개지 말라 위에 꺼 막아놔야 돼 림블이 위안해 돌 좀 쓸게 나 당장 필요한게 많아서 야 우리 돌로 집 짓자 사양할게요 나 지금 지금부터 화살 만들어 놔야 돼 응 나 빨리 만들어야 돼 어 나 지금 만들고 있어 나 할 것도 없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왜 만들어 놨지? 루인이 그럼 돌캐 아니야 이안이가 돌캐 아니야 나 이거 만들어야 돼 나 반수 문양 좀 뽑고 올게 내가 죽어라 파고 있으니까 괜찮아 자 이안아 벗갱이를 쳐줘 그럼 가서 아 맞다 얘들아 하나만 묻자 여기는 비나 눈 같은 거 안 오네 아니? 아니? 비나 눈이 안 오는 세상이니까 아 여기가? 얍비 어 짠달라 원래 딱 눈덩이 해가지고 하는 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저기요 예 사회자님 네 네 왜 능력을 썼는데 화살 안 줘요? 쟤님 들어가서 걸려 몸에 줬어요 됐죠? 네 그거 화살이 몸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몸 밖으로 튕겨나가 어 튕겨나가 어 그래 주워 먹어야 돼 니가 알아서 먹어 내가 먹여줄 순 없잖니? 먹여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어디서 어디서 개이가 없네 니 똘이가 경비인데 너무 웃기네 엇투 엇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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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루인 내가 뭔 능력인 줄 알고 알테미스 어떻게 알았지? 어? What? 님 말해주지 않는 안 알려줬었는데 팔이 그것 밖에 없잖음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추천과 즐겨져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즐겨져기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한번씩 frosting 부탁드려요 존나 캐면서나 화살 하나씩 만들어야되 미친 존나 귀찮아 아 형 좀 사라져나 좀 와 사라지래 숙제 안해요? 아 이 숙제 안되네요 숙제 안해요 잊었어 사회자에 너무 빠져있으면 안돼 애들아 어느 나라가 좋아? 나 포르투갈 나 한국 아 저기 저기 방글라데시였나 아닌가 나 한국 나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아 맞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이지 여러분 루인이 이뤘습니다 인성 개쓰레기에요 뭐라고? 여자 밝혀요 니 여자랑 밝히는게 아니지 내가 여자랑 사귀고 싶댔어 예쁜 여자 많은데 가고싶다며 못생긴 여자 많은데 갈까 봐 못생겨도 성격만 좋으면 다짐 너는 잘생긴 남자 많은데 갈래? 못생긴 남자 많은데 갈래? 보셨으니까 이런 거짓말쟁이를 아니 거기가면 내가 예뻐지지 않음 그래서 가고싶은걸 아무리 못생겨도 못생긴 사람들 틈에 있으면 예뻐도 그 논리는 니가 못생긴 여자들이 많은데 갔을거 아니야? 노노노노 못생긴 남자들이 많은데 갔을때 내가 가야지 이제 내가 여자로 보이? 미친거 아님? 왜 이렇게 슬퍼지지? 존나 루론이 잘리고 싶은? 야기야 아무래도 안갈래 루인 나뭇알았어 알았어 나 바빠 자 여러분들 오른쪽은 독신주의 왼쪽은 독신주의고요 오른쪽은 이기주의 나는 흰생주의 나는 흰생주의 여자주의 미인주의 나쁘진 않다 으흐흐흫 응가 나쁘게 오면 아 루이 나 좀 보라고 쿨탈이 돌 때마다 화살코댄다고 블레이즈 박대 들고 설친다고 뭐 돼? 나 나무 캔다고 나 반환기 올거 같아 반환기요? 이거 월급이다 안 돼 어휴 나는 월급 안주나? 화살 모으기에서 바빠 죽겠구만 나무에서 월급 떨어지면 줄게 자막이를 해봐 내가 주는게 아냐 나무가 주는거야 월급을 나무가 사장이다 베어버려 베고 있어 지금 사장님 털리고 있어 사장님 자손을 남길지 사라져가고 있어 여러분들은 나무를 캘때 나뭇잎부터 캐요? 어 난 나뭇잎부터 캐 아 진짜? 응 난 그냥 다 캐요 난 나뭇잎부터 캐고 닉돈 정찰하러 왔어 루인 반겨줘 어디 있어? 저기 위에 나 되게 눈 좋지 않은? 쟤 저거 정찰하는거 아냐 쟤 나 할거 없나봐 나 되게 눈 좋지 않아? 근데 그 와중에 랑키오빠는 왜 떨어져 죽는데? 루인 어이 루인 예? 고깽이 터졌다 고깽이 터쳐라 어 이거 두개 남은건 카라고 만들니까 어 나무고깽이 주던지 아냐 저 고깽이 줄게 아니면 블레이즈 막대로 캐까? 안나오겠지? 나 그만 캐고 싶어져요 빨리 캐 장난해? 네 루인 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비가 닥치고 닥해요 크 폐기 사장님 나빠요 월급도 쓱구리만큼 쓰고 월급이 사과야 뭐래 인연들은 아 사장님 나빠요 구름다리에서 쳐서 떨궈버릴까? 화살로 하는 능력이 술밖에 없어 야소 같은 새끼 여기 누가면 있었는데 아 괜찮아 저쪽에 리신 있어 이쿠밖에 할 줄 몰라 이쿠 클로킹 있어 저쪽팀에 아 진짜? 아 아까 시야 안보이던데? 블라인드 아니야? 블라인드야? 블라인드야? 때려서 네가 화면이 꺼매지면 블라인드고 아 근데 나 안맞았는데 안보이던데? 그거 마녀 마녀야? 디버 부고는거 맞나? 그거고 갑자기 상대가 안보이면 걔가 클로킹 아 여기 누가 있어 괜찮아 창고 털면은 저쪽팀 아웃이야 실격이야 다 사회자보고 지금 사회자보고 지금 내가 봐라 그 도깽이 사리마우 어디서 가좀 되게 끙끙거리는 소리 들려요 여호 아 신전 사회자는 재밌구먼 아 됐다 어 지나간다 애들의 돌파는 모습에 존나 뿌듯함을 느낀다 어 지나간다 뭐하지 화살 모으는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낀다 어 나 걸린거 같애 어 안걸렸어 뭐하고있어 저거는 내가 나가야지 그 닉도니당 닉도니 물가지고 놀아요 저 닉도니 네 평화롭다 저거 뭐하는걸까요 사암 캐는건가 사암 캐서 덮으라는거 같은데 벽짓는거 같은데 벽 저쪽에 저번에 루인넷팀이 있었던거처럼 그런거 아니야? 아 그런거야?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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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캐면은 오히려 위험하니까 저거 캐서 쌓는거 아냐? 아 다이아 쪽에 캐는게 더 낫지않나? 아 내 다이아 곡길이 좋아요? 아 근데 나 진짜 애들이 나 안찾는데 팍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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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다이아 하하 대단하다 저분 어디 계세요? 이거 막을 게 없어! 막고 싶은데 아니 루인이 대체 어디 있어? TV 타지마 아! 루인, 그러다가 죽는다? 아니 마크 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쟤도 왜 떨어져 죽는데? 아니 TV를 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지금 반대쪽까지 켜야지 닉도는 왜 자꾸 터져 죽어? 까꿍 아 이게 아 탔어 루이? 루이 미쳤다 진짜 어허 어허 왜 미친 바퀴벌레 같은 새끼야 와 진짜 미쉽다 이거 아 진짜 바퀴벌레 루인 1분 뒤면 쿨타임이 아 킬타임이 아 아니네 아니네 6분 뒤네 아쉽다 아 킬타임 그래 다이아 못 쓰지 아 저 딴 데 해야지 아 이거 녹화하고 싶네 앟 밀브라 주변 좀 봐 줘 나 화살 먹는데 열정 좀 할게 내가 이 모습으로 해야지 화살 먹는데 열정이 되어 어 그냥 셋톱을 해야겠다 귀찮아 맞다갔다하긴 저기 앞에 무슨 시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괜찮아 못생긴 사람이야 오케이 오케이 Gayven 여긴 어디나 누구 나는 집을 집에 지문을 가고 있는 정보네 어 어허 아재님? 엄마 도굴꾼 개쩜 너 도굴꾼야? 도굴꾼 진짜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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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였더라? 남의 집 지문에서 사는 사람은 몰라더라 술바꿋집? 그런가? 남의 집에 붙어 사는데 주인 모르게 붙어 살아가지고 주인 사라지면 하나씩 쭈어먹고 그런 사람 있잖아 순바꿋집 거짓잖아 그냥 아 맞아 순바꿋집 그래 그거 영화 생각나네 그 뭐냐 옷장 여니까 시체 떨어지고 살인마가 집에 붙은거야? 그런거지 그니까 숨어있다가 집주인을 죽이고 그 시체를 숨겨놓고 지가 거기 살아 어 근데 나 진짜 지금마다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키고 있는데 이뻐지는거 같애 예뻐졌다 나 내일 듣고 싶다 또 한 번 말 맞나? 흠 민불이 막 얘기처럼 막 흘려요 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미안해 아 참 여러분들 헷갈리가 많았는데 민불이 고민 많이 해요 일러스트에요 오케이 야 너 나 또 나한테 뭐 나 또 막 스카이프하고 방송 와서 민불이 고민이었어? 막 이런거 하지마 맞아 하금만 때릴거야 진짜 저번에 누구였냐 저번에 누구였냐 예전에 누구 누구 매니저 한 명 껴서 했다가 그 말만 열 번 들어가지고 난가? 너나? 나도 한 거 신다고 졸랐어 엘런티비 고정매니저 나랑은 나랑은 철컹철컹밖에 없잖쌜 없었잖쌜 나 걸릴거 같애 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어린이 노동시키는거 같애 하필이 왜 스킨동 한 명은 한 명 더 한 명은 화살 노동 한 명은 돌멩이 노동 맞아 아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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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줘 나 하필이 왜 스킨동 유치원생인데 그니까 아 나 진짜 생각한건데 나 집보다 남의 집에 더 오래 있는거 같애 미안하지 이거 너무 노동척취 아닙니까? 민불아 내 화살 니가 먹었어 묵찌기빡찌기 묵찌기빡찌기 그거 안줘 민불아 내 화살 니가 먹었어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좀벌레를 보고 계십니다 주세요 밀어버리는가봐 어 어 감히? 사랑해요 저거 사과 존나 폭탄같이 생겼어 어 잘못했다 빨리 킬하지 제대로 기장하네 아 이거 물 이거 되게 거슬린다 조금 있으면 킬타임이야 빨리 집에와 유치원생 자유를 원해 유치원생 자유를 원해 자유를 원해 자유를 원해 자유를 원해 자유를 원해 홈 홈 홈 홈 떨어져 죽으면 템이 다 날아가잖아 떨어질 때 홈을 치면 집에서 죽잖아 닉도니가 본능이 되어있어 아아 훔치지마가 아니라 훔치지마구나 여기 어디야? 자 나 십자그룹 팠더니 내가 어딨지 모르겠어 여긴가? 너 그리가 말부성 치지 않는게 좋아 응? 다보임 아 그렇구나 최대한 다보임 설마 봤겠어 일단 봤어 어 나는 또 보였어 다행이네 민불이 막 자꾸 흘려 아 야 멀리서 민불이 다이아 헬메 쓰고 있는거 같애 이걸 원하나 원합니다 여기있다 이 화살은 20% 치사율이 있다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나 화살 어디갔지? 이거 안파? 지금 34분이에요 이게 뭔데? 35분의 킬타임이라고요 아 진짜요? 랑키오빠 어 나 화살 하나만 찾아줘 나 화살이 없어졌어 아니 내가 wanna 시중 들고있어 화살 하나만 어딨는지 내가 어떻게 낯.. 나 화살이 없어졌어 떨어진거 아님? 신경맞아 또 다른 화살이 없어졌어 어 야 뒤에 니 뒤에 하나 깜짝아 나 어 깜짝아 나 흐흐흑 아 이거 투명한 무한으로 줄 수 있는 거 없나? 아 능력 덕분에 살았다 W.. 아니 짝대기 V 짝대기 V라고? 응 BANISH BANISH이구나 뭐지? 그래도 투명한 거 안 되네 한 번 더? 뭐야 닉두기를 또 훔치는데? 아 스폰 치는 거야? 홈 스폰 치지 마라 그리고 킬타임 넘었다 어 지금 말하려고 9시 35분 현재 킬타임 시작 십박 십작 시작 게임으로 하지마루요 오신다 저기 누가 오신다 여기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아악 켜 켜 켜 걔 때려 다이아몬빛이로 걔 때리네 켜 켜 켜 켜 여기 누가 와요 이거 탐마오 그냥 가는데 어 가나연? 활 가나연? 켜 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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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어, 뭐하나 어딨어? 윈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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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했어 윈풀이 개였어 누가 쏘오면 얘기해줘 윈이 어디가 쏘 윈풀 윈이 뭐암? 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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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아 미친 어? 둘이 죽었는데? 화살이다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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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없어? 나는 짱짱 세거든 나 갔다 올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저건 뭐야 아까 뭔가 있었어 아까 뭔가 있었어 나 트라우마 생길 거 같애 왕 여기다 루인 루인이 있으면 대답 좀 내 화살 내 화살 루인이 훔쳐갔어 아 지금 류인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어 저쪽이 저쪽이 지금 다이아 터진 거 알긴 알거든? 근데 그 다이아를 이누가 그냥 터뜨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 그래가지고 다시 이 시몬인가 메꿔놓으라 해가지고 메꿀 거거든?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류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아까 시몬가 온 거 같은데? 뭔데? 끝나 시몬 오빠가 오는 거 같은데? 누가 떨어졌어 왜나 왜 놔? 다이아 다시 혜신 해줬거든? 다이아 다시 혜신 해줘요 다이아 다시 혜신 해줬어야 돼 아 나 저기 가서 한 명 씩 돌림빵 하고 왔어 저기가 쌈병식 돌림파 하고 왔어 아 너무 웃겨 야 근데 그거 아직도 못 찾았어 애들 루인이가 대단하네 진짜 아 웃겨 루인 알았는데 루인은 너 마이크 안 쓰니? 크리? 나 지금 민벌이 졌나봤죠 얘 용사야 유치원생 교재 졌나게 얘 이거 남의 집에서 가져왔어 또 이거 어디 뜬 것만 배워왔어 뭐 애씨야 이거 완전 거의 얀델의 끔 아니냐 유치원생 교재 졌나 깜짝이야 얘 뭐야 얘 떠있어? 나만 떠있는 걸로 보이나? 어? 야 얘 플라이냐? 여보세요? 얘 플라이냐니까 몰라 됐어 어디서 플라이냐 닉도 넣는다 닉도 넣는다 준비해라 여장군이다 우리 여장군이다 옆에 시몽이 있어 조심해 어? 뭐야? 민트 블루 어차피 어? 라라가 왔쟎네 어? 아르바이 라라 킥했네 근데 이미 끝났잖아 설치를 왜 해 왜? 설치준거 이미 우리가 이긴건데 안그래 너네가 이긴건 맞는데 자 그냥 끝까지 해주자 끝까지 해주자 너네가 이긴건 맞는데 주작하는거지 야 우리 이거 부스드로 놔둬까?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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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웅이 없는 것처럼 하자 부스기 놔둬 그냥 심웅이 여기 위에 있어? 응 올라갔쩍 올라갔쩍? 딱해라 이제 알아서 와서 켜겠지 뭐 켜면 알려주자 끝났다고 켜면 알려주자 켜면 알려주자 끝났다고 야 이한아 나 와서 나올게 있자 떨어졌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얘 다시 올라가는거 밖에있죠 된나 저 저친으로 올라가도 되죠? 야하 아 진짜 이거 너무 심한거문 아니냐? 개나쁜데? 이정님 글로가요 아이고 야 놔둬 이아나 가자 세계관 장소 쟤네 그냥 깨게 놔둬 근데 저거 깨지고 나서 게임 끝났다고 말하면은 존나 뭐라 하지 않냐 재밌었잖아 저쪽은 재밌을거 같애? 야 시몽이 진짜 고생한다 진짜 다시 메꾸고 고치로 메꾸고 뜯고 아 이아나 하지마 나 또 부상하잖아 가자 아 이아나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어 깬다 우리 시몽이 잘한다 시몽이 잘한다 아니 왜왜 이아나 이아나 내 말 이해 못했지 아니야 아이고 있어 아 그거 놔둬 쟤 아 싫어 아 진짜 아 진짜 덤벼 야 야 너 너 너 수리신이 힘을 모여 있구나 놀라봐 수리신이 내가 예 루인이 나 때렸었던 거였어 으 죽어라 아 안돼 내가 들으라고 너 죽고 싶냐 루인 나 돌 한쇳 들고 있었는데 철깍 철깍도 들고 있었지 어 좋아 왜 또 어떻게 해 왜 또 못해 왜 또 못해 오케이 시몽아 할 수 있어 아 따르든딴 따르든딴 아 우리 시몽이 극단이 왜 꺼 아니 니다 존나 야 그래 시몽아 잘 캐내 그래 아니 왜 또 아니 이아나 하지마 나둬 아 얘 너무 웃겨 뭐야 귀엽잖아 하다 말하면 시몽이보다 이아나가 말을 안 들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 오 오 오 할 수 있어 오 오 오 할 수 있어 우리 시몽이 할 수 있어 시몽이 야이씨 쟤 아는거 아 쟤 너무 웃기지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너가 보고 있어서 그런거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형 어? 적팀 다이아 깨고 와 그래야 뭔 말을 못하겠네 진짜 그냥 우리 시운이 죽겠다 우리 시욕이 다이아 깼다 consciousness 아이고 수고 많았네 그래서 깼어? 깼어 아 그래 어? 아이씨 resembles 僅目 웃는 게 몰리 어어? animales 그치? 닉턴 나한테 떠나쳐 죽었어 어? 아 야 다져! 자! 그치 뭐잉? 그치? 아이 뭐 이야기를 안 해? 내 머리를 잡다 박는 게 어때요? 말을 해 말이야? 내 머리 잡다 박을게 여보세요? 반가요? 어 여보세요? 말을 해 말을 말을 왜 말을 안 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우리 다이아가 자꾸 사라져 거의 사라져 우리는 다이아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신뢰의 전쟁은 루인팀의 승리 아니 왜 이렇게 못 막아요 아저씨들 못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막는 거야 이거 어떻게 푸셨어? 님들 지붕 잘 봐요 땅굴이 있어요 엄마 없는 새끼가 이거 누가 켜는 거야 이거? 아 내가 말했잖아 지붕이가 지금 뚫어라 지금 뚫어라 하는데 표가 안 나잖아 아 나 다이아 주변에만 부순다 했잖아 아 여기서 어떻게 왔어 근데? 루인팀 나 저가 당당하게 갔는데 당당하게 갔는데 아무도 몰라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네가 오니까 헷갈려 어 오니까 왜 헷갈려? 아니 그게 아니 케이타임이 아닌데 왔잖아 어 와가지고 어? 왜 왔지? 왜 냅둬야지 나 님들 한데도 안들렸어 아 그니까 왜 와 눌러 아니 올거면 당당하게 오던 거 옆으로 옆으로 막 이런 이런 이렇게 매달리고 오면 수상해 안 수상해 아니 나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 아니까? 야 근데 나 하나가 솔직히 전략입니까? 아 이거 왜 이래? 말을 해보세요 전략입니까? 아 잠시만 한번 따져봐 내가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진짜 당당하게 왔어 정문으로 아니 근데 진건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묻고 싶은데 왜 안 막아? 어? 안 막아 왜? 왜 못들어? 심웅아? 아니 아니 심웅아 심웅아 우리가 안 막은 거 같애 아 우리가 못 막은 거 같애 안 막은 거 같애 안 막은 거 같애 안 막았는데 왜 안 막냐고 어허헣 재밌었어 니가 너무 귀여워서 아니 심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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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게 생각하면 말고 솔직히 말할게 방송 분양 좀 보고 볼라고 아니 아니 진짜 그 날 죽여야지 빠가해 아니 너희가 안 불어 누윈 너 누윈 뭐냐? 그니까 나 수레신 나 말 짜놔 나 말 짜놔 당당하게 들어와서 올라갔다고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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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갔어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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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갔어 아니 정말 신기한 게 뭐냐고 다윤니아 여기 서있거든? 어 못 봐 뭔 소리야? 다윤니아 여기 캐고 있거든 못 봐 아니 봤어 봤는데 멈쌀 너네가 킬 타임 아니라고 손과 쓰지 말라미 흐흐흐흫 흐흐흫 자 여러분들 시민대리자전정 우리 킬타임 끝나보 시민대리자전 여기서 끝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추천 3분 5분 딱했어 마지막 추천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해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왜 맨날 자 닉토나 인사해 뭔가 쇼쇼하다가 죽지 닉토나 인사해 나 욕 나올 것 같아 지금 거대지마봐 맞아 아니 루이 친했을 때 왜 아니라고 했어 왜 아니다 그랬어 근데?